안녕하세요. 주주시크릿, 진주, 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주시크릿이 데뷔한지 며칠 됐죠? 딱히 세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무슨 걸그룹이 딱히 세지는 않아요? 25일날 나왔으니까 어머니. 계산해보세요. 5일 됐나요? 5일 됐어요. 5일 됐으면 지금 5일밖에 안 됐는데 딱히 세지는 않았다. 날짜를. 아직 태어난지 5일밖에 안 됐는데도 아직 걷질 못해요. 그래서 날짜를 못 배워요. JS 대표님께서 당부 말씀 없었나요? 항상 나갈 때마다 찢어라 라고 하셔서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더해라, 찢어놔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했는데 계속 시작이라고 하셔서 아직 좋은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저희 좋은데. 그런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가 항상 와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순이 이렇게 캡처하셔서 박수 보내주시고 더 올라가자. 파이어 보내주시고 등산계처럼 계속 올라가세요. JS 대표님이 약간 들들 볶는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답장 안 하면 전화 하시네요. 네. 많이 바쁘니? 왜 전화 콜백 안 하니? 뭐지? 찍고 뵙을 잊지 못해.